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지 재밌는 여성들의 진심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사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결혼하더라도 딩크족으로 살고 싶어한다. 남성 회원이 결정사에 더 많다라는 말을 결정사 측에서 말하게 되죠. 그리고 꽤나 많은 남성들은 결정사는 여자 회원이 더 많다면서 거짓말이었냐. 남자가 더 많은 게 맞는 거냐 여자가 더 많은 게 맞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결정사에 남자가 많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결정사에 남자가 더 많다는 말에 대해서 긁히고 화가 나나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사에 남자가 많을 수는 있어도 남성과 여성의 마인드는 아예 다르니 말이죠. 여성시대에 존재하는 수많은 게시판 중 결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글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에는 서로의 나이를 공유하는 투표가 올라와 있으며 가장 어린 여자가 96년생 29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분포도가 높은 나이는 33, 34 여자가 가장 많았으며 놀랍게도 87년생 86년생의 여성도 결정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결정사를 하는 fm리스트 여러분들은 살기 싫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 늦게 들어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돈도 더 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까는 이유 물어보니까 나이 때문이라더라 참속이 탄다 정말 나이 그깟게 뭐라고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들 나이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는 게 보이시죠? 정말 놀라운 건 우리 한국 여자들 결정사에 모쏠 많다면서 난 모쏠 만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아주 대놓고 연애는 알파남과 하고 결혼은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와 하겠다는 여성 결정사 가서 의사만 해달라고 말한 여시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의사남을 만나기 위해 결혼한다는 여성들 외모 포기하고 나이 연상 10살까지 가능 전문직만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음 내가 30대 후반 여자라 외모를 볼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나 아는 언니 뚱뚱하고 안 예쁜 편에 돈 1억 모으고 얼굴 나이 안 보고 돈만 본다니까 진짜 개존모 쓰레기 얼굴 대머리 남만 나왔다네 월 500만원 버는 쓰레기만 가득해서 공기업 개존모 돼지남이랑 결혼했는데 이게 현실이더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이런 내용을 보고 있자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성들이 결혼하려는 마인드와 여성들이 결혼하려는 마인드에 확연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남성들은 인생의 반려자를 찾고 싶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결정사를 하는 반면 여성들은 인생의 atm 기기를 찾고 싶어서 능력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이 결정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정사에 남자가 많다고 속상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사에 갈비 최소 400만원을 꼬라박을 재력이 있다는 건 결정사에 실망하고 결국 국제결혼으로 돌아올 건 기정사실이라는 사실이니 말이죠 대전 세종에 살면서 30대 후반인 여성께서는 400만원을 결정사에 꼬라박았습니다 돈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남자로 공무원은 만나기 싫다 말하고 본인보다 키가 크고 석사 이상 정부출 연연구기관 연구원 혹은 교수 만나고 싶다는 이 한국여자 여러분은 이런 한국여자와 일상을 보내야 하는데 그러고 싶으신가요? 결정사에 남자가 많은 건 팩트입니다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통계를 부정하는 FM과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결정사에 기어들어오는 여자들의 수준은 개박살 처참하기 때문에 결국 남성들은 결정사에 돈을 낭비하고 국제결혼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성과 여성의 결정사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편의점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을 하며 여성인권운동을 인터넷에서 활발히 하지만 결혼은 하고 싶어하는 모순적인 모습